자잔 어어어어어어 안되 오뎅 오뎅 맛있겠다 떡오뎅 2개 2개 뜨면 되지 않을까요 뒤돌리기 BIC 가야죠 부산 인디게임 커넥트 페스티벌 커넥션인가 페스티벌이 아니었나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가서 게임하고 올 겁니다 집에서도 게임하고 집 밖에서도 게임하는 것이다 짐성겜참 밀집 2개 제커 술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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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도 하고 술도 먹고 제일 커 제일 커 바바 이즈 크롭 헤드 바바 이즈 크롭 헤드 바바 이즈 크롭 헤드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최적화 역시 최적화가 아닐까 엘리트도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 체력 28인거는 좀 상태가 안 좋네 일단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최적화는 넣어놓자 일단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최적화는 넣어놓자 일단 엘리트 잡아야 되니까 최적화는 넣어놓자 제 생각에도 죽을 것 같습니다 냉정함 됐다 오징어다 소비가 안 나왔다 에잉 그지같은 게임 드루 꼬라지 봐 무지개 그지같은 게임 무지개 같은 게임이란 뜻입니다 이걸 다중시설을 주면 어쩌는거지 그래도 소비 있어서 잘 잡긴 하네 나가블린 나온게 처음만 다행이지 꽃샘 추위하나 넣을까 너무 뒤로 없는데 그래도 아이 탐색 넣을까 하긴 뭐 당장 우어 만날것도 아니니까 급하게 들챙길건 없기네 하긴 으 으 으 우대 과정 되돌리기 전기장벽 뭐 넣었지? 뭐가 뭐가 좀 괜찮지? 루딩? 좀 괜찮은 카드가 좀 안 잡히나? 그..왜..그.. 아이씨 전기 고체 이런 거 안 잡히나? 번구 줘봐 번구 아이씨 소비 범고 아까 소비 범고 또기..OK 축전기 이러면은 파워는 안돼 안돼 덱이 이러면 상성이 안좋아 어쩌지 켈리 냉기 존버 가자 냉존 냉버 냉기 버로우 덱 아니 축전기 왜 자꾸 나오냐 알고리즘도 키우고싶은데 근데 지금 넣긴 좀 그렇지 않나 자방은 원래 쓰레기 자방 저거 반복이랑도 상성 안맞고 켈리랑도 상성 안맞고 멜이랑도 안맞고 자방 너무 쓰레기인데 배터리 넣을까 알고리즘 알고리즘 키운다며 키운다며 키운다잖아 형아 클릭해 강화해야 될 카드가 지나치게 많다. 쟤 리퍼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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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크패스 올라간다. 자방 갈 걸 그랬나? 뭐 숲이나 자방이나 그서 그게 좀 자방이 더 졸대도 있잖아 킹갓 모음... 음... 자가 소리 넣을까 사랑해? 흠... 웬만하면 파란 건 없시다 룬갓갓 면책? 융합? 소비댁이라서 융합은 조금... 아닌가? 그래도 융합 챙기는 게 나은가? 자방이요? 아니 자방이랑 수비랑 비교하면은 똘이 똘이 아님? 굳이 저게 우수한 순위가 있나?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숟가락 얼굴이점 탐색 안타서 짜증나겠다 탐색 안타서 짜증나겠다 사실 지금 탐색이 제일 쓰레기 아니야? 아 뭐 지우지 뭐 허허 허허 융합 하나 사가자 융합 하나 사가자 석재 달력 필요 없겠지 설마 딜이 모자라겠어? 반복보다 축정기간 했지 않을까요? 근데 뭐 구체 카드 많이 없으면 반복이 낫겠죠? 반복보다 축정기간 했지 않을까요? 탄력 1의 용입니다 탄력 1의 용입니다 탄력 1의 용입니다 탄력 3의 용입니다 탄력 1의 용이 탄력 2의 용입니다 탄력 2의 용입니다 탄력 10의 용이에요 버퍼 쓰잘데기 없는거다. 고스트 극협이다. 뭐 스네 코집을 때 이정도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역겨운건 역겹구만. 아 쎄게 받네. 전격학. 역학 좀 빨리 좀 조직을 했어. 네 눈 쩔더라. 고스트가 미쳐돌아가는구만. 저 땅거면 필카로 주고 홀로그램. 역학이라도 빨리 나왔다니다. 아이고 재작. 이게 음. 아 나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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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수화 한번 더 일어날. 음. 이라네. 딸기. 거스네 코집으니까 눈알키기 좋은데 많이 나오네. 아 이거 힘들다. 음. 삼 삼 삼 삼 삼 삼. 음. 음. 나 저거. 알고리즘 써야되는데 달력이 죽일거 같은데. 음. 아이고 우리집 아니라 자가수리. 수주까? 자가술이 하나 더 없을까? 다음 중에서 피 관리할 때 괜찮을 거 같네. 보스전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코스트 왜 이러냐 진짜 아이고 아 답답해 코스트 개 답답하네 진짜 다 상태리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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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카드도 40밖에 없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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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커나 현돌 왕관? 카드 더 집어야 되는데 빙하 한 3만장도 필요한데 실력으로? 실력을 못 믿겠어요 길이 험하네요 실력도 없었습니다 실력이 없었지만 실력이 확진합니다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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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개 이럴때마다 의욕이 사라져 아 몇 댄 맞았냐 아 진짜 현자타임은 다 갈비지겜 아 뭐 카드 못사면 죄다 0코스트만 튀어나오고 핸드는 졌다고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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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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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까부터 왜케 0코스트 많이 나와 진짜 하위 못잘 때 이렇게 나왔으면 심장 다 터뜨렸다 진짜 아 물음표 카드인데 진짜 영코만 계속 나오네 칼국수님 남았습니다 아 저놈의 탐색 탐색 계속 삼고 나오고 뭐가 잘 안되네 아 아르바이트 구체를 접었다 펴낸 디펙트 잘 갈 수리 안 돼 쌍코야 오래 하려고 편향 야 나 인공물 없지 편향 말이없다 포셔 드려봅시다 아으 드로임마 그럼 안 돼 안 돼 아니 내 체력 아니 뭐 땅파면 체력 나오는 줄 아나 아이 이런 너무 괴롭다 괴롭다 괴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메아리 술이 존버합니다 절대 존버 존버 박사님 존버 박사님 모래식이에요 딜금 여기서 메아리 존버 안 돼 최선을 다 해야지 축전기 근데 좀 불길한 느낌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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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그냥 쓸까 그냥 쓰자 그냥 쓰자 그냥 쓰자 그냥 쓰자 못 메아리어 나 울었는데 메아리 정푸메아리 불법복제 메아리가 아닌 정푸메아리 윌리엄즈 존버 정푸메아리 든든하다 최선하면 찐보스 만날 수 있습니다 페널티에요 찐보스 만나려면 이 고생해라 이겁니다 정푸메아리 상궁 두번쓰고 베리 베리 다음 보스는 딸팽이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딸팽이가 안나오겠지? 딸팽이 나오지마라 딸팽이 나오지마라 딸팽이 나오지마라 딸팽이가 딸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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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크리스는 달팽이를 뿌려라 안돼 왜 카카임 이거 뭐임 어림도 없음 다음 시간에 적음 뼈가 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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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측정기단 기다립시다. 카카 키우기. 나왔다, 측정기. 아, 좀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 같은데? 카카가 좀 이상해졌는데? 좀, 좀 달라졌다. 아우, 딜가. 여기서 운동하나본데? 제메풀이 나중에 묻혀서 못 쓸 것 같으니까. 일찍 삽시다. 48. 66 곱하기 4. 66 곱하기 4. 66 곱하기 4. 제가 수리 뽑을 수 있나? 뽑을 수 있나? 아, 못 뽑네. 어림도 없지. 전기구이. 장방 힘들 것 같은데. 템포도 빨라서. 그나마 메아리 알고리즘 빨리 잡히면 괜찮을지도 모르네. 밀집 포션 하나 사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돈이 안 되네. 네 밀집 포션 하나랑 저거 두각구는 쓰면 되겠다 인공물은 편향이랑 써도 되고 편향이랑 안 써도 되고 역시 창단 내 알고리즘 디펙트 터져요 진짜 반갈죽이 뭔지 알게 준 애들이야 역학 쓰면 자가소리 못하잖아 여기서 얼마나 참았던간에 자가소리는 해야돼 뒤지면 다 의미없는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달력발사 달력발사 아 제발 아이씨 수리 못했다 백년퍼즐 방열판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제일 낫겠죠 근데 진짜 높은 확률로 못깰 것 같아 희망이 없어 창방이 날 반죽여놨어 서서 치 치 쳤는데 이것만 봐도 졌는데 짓 메아리님 크립스입니다 2배력까지 올렸다 2배력까지 올렸다 2배력까지 올렸다 2배력까지 올렸다 2배력까지 올렸다 창공에서 메아리랑 그 외 필요한거 기타 등등 다 남아야 되는데 아 나 메아리 쓴 줄 알았어 메아리의 빈자리가 아 이트로 크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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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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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6 혹시 깨기 힘들다면 대충 스네코만 집으면 됩니다.